연근의 효능 1. 바이어트 연근은 100g당 67kcal로 적은 칼로리로 많은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면역력 강화 연근은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타닌, 르신 성분이 세포의 산화나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혈관 건강 혈관 솜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칼륨이 연근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순환,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4. 위건강 연근에 끈적이는 류신 성분은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위를 보호해 주어 위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위염, 위괴양 등 위장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5. 불면증 개선 연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심신 안정효과로 불면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6. 피로회복 연근에 풍부한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생성해 주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6. 연근의 부작용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부팩만,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7. 미라 Institute of Culture 에너지시장 6.样BT из으 pain 8. 또 1. sin Talk 10. off 16. 10. 10. 10.